그라운드 파이널 16번째 매치! 미라마의 세공기 시작했습니다. 아통문 선수 한 번 노래 봅니다만 거리가 좀 꽤 있습니다. AKM이에요. 오스델에서 우측 차기장. 바이버스 세어! 킬라제! 마임입니다. 빼야 돼요. 여기서 계속 막탑까지 치고 있어요. 타이밍스, 타이밍스. 타이밍스. 위로 올라갔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윗쪽으로 쏠렸어요. 라자르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서클이 나왔거든요. 데이터상은 석스탑 쪽에 걸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살루트에 내려서. 나이스! 우재현. 기가 막히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면서요. 8호성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홍콩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또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서 쌍권총을 썼던 그런. 그 이후로 이렇게 멋진 측면은요. 진짜 10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슈퍼스타. 제 꿈은 살루트입니다. 데이트레이드 선수들도 이동 중인데. SSG가 근처에 있습니다. 방향 바꿔주죠. 빗면 타고. 네. 로스 있어요. 내렸습니다. 이게 데이트레이드 게이밍도 지금 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쏴? 그럼 잡아 먹으러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서 쌍 계속 걸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안됩니다. 이거 밀어야죠. 자 잡아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시동을 걸면요. 시동이 꺼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SSG 두 명의 인원이 뒤에서 백업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 팀으로 지금 현재 점수상 봤을 때 분류되는 이런 팀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얻을 수 있는 점수 때에도 좀 사라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가 좀 기절이 되었고요. 자 능선. 어 계속 쏩니다. 전 멀리서 싸요. 근데 이 구도에. 이거 빼먹을 수 있나요? 지금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드. 지금 쭉 올라가면서 마무리까지 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야 들어오죠. 네. 확실까지 찍습니다. 네. 이쪽 라인은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SSG를 좀 밀게 되면서 길 자체가 크게 열리긴 했어요.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오늘 컨셉이 확실히 눈에 보이면 잡아먹겠다 거든요. 네. 페이지가 지금 들어가는데 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위험하죠. 네. 바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나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안 돼! 아! 자 위에서 한 명. 지금 기절 중인 상황이고요. 자 살루트가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톡폼이 먹었어요. 진짜 복수당했죠. 네. 바로 쓰러진 상황이고요. 자 세 명의 선수 지금 쉽지 않게 바로 옆으로 돌아가죠. 자 그래도 트레이드 됐고 반대편에서 17게이밍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싸움에서 수술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싸움부터 이겨야 돼요. 네. 자 한 명 지금 기절 중인 상황에서 로키. 자 누워있고 샤워베이 쪽으로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데 솔. 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티아스 쏩니다. 솔지 외관을 쏘고 있어요. 이거 17게이밍이 안 놔줄 것 같은데요. 네. 자 계속 물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자거든요. 경쟁자는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향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음. 외관에서 좀 더 시간을 태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네. 왜냐하면 주점 쪽에서 이 중앙에 대해서 보이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냥 과감하게 승부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툴린스가 빠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스파이로? 아 이러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명 좀 끊어내고. 자 이럴 때. 이럴 때. 여기서 싸움이 났고. 이벤트가 났고. 다시 한 번 외곽 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상황이 열렸을 때. 네. 젠지가. 자 지금 바로 지금 P5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좀 싸움이 펼쳐졌다는 걸 발견하고 있고. 자랑 소리를 끄고 붙일 수 있는 거리를 좀 좁히는 게 필요하죠 젠지. 아 한 칸 한 칸 대담하게 밀어요. 좋아요. 일단 스텝은 좋습니다 젠지. 자 바툴린스 트위스티드 마인즈의 어떤 인공위성을 저지한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자 P5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그 방향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데 이거 바툴린스가. 네. 뒤에서 봐주니까. 빠지는 타이밍이 예술인데요. 자 바툴린스를 잘라야 했는데 아 실패입니다. 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 보고. 뒤로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물러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애초에 이 플랜이 설계가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브리핑을 해주고 지금 바로 불러드렸어요.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원금을 좀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뒤쪽으로 빼버리는 판단 진짜 기가 막히대요. 자 거기다 룩. 아 그리고 패트릭 크루들은 차량 한 대로 태워서 올인이죠. 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연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차량 빠졌고 정리해야 됩니다. 샤워베이까지 먹었어요. 아 17게이밍이 키를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트위스티드 마인즈와 지금 17게이밍 인원 보존하면서 추가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안쪽으로 붙이면서 싸우는데 지금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계속 현재를 하고 있어요. 자 해븐 선수는 지금 받아쳤습니다.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멀리 솔로지. 이거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사지로 판명되어 있었던 페이지 클랭과의 역김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뺐다가 젠지가 다시 달라붙어 주니까. 이렇게 진짜 치고 빠지고를 굉장히 잘해줘요. 히트앤런 장인입니다. 그리고 뉴 에피는 주유소 위쪽에 매달려서 타이로를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인을 유지하는 게 너무 좋은데 뉴 에피. 뉴 에피도 계속 꽂아놓고 있어요. 무리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안통구 선수님 발겨냈고. 마무리. 바로 꺼내고 있죠. 자 뉴 에피 유일하게 지금 이 치킨 팀이에요. 야 이게 모든 서클이 다 위쪽으로 올라오네요. 네. 페이지 클랭을 만약에 완벽하게 젠지가 정리하게 되면 지붕을 탈 수 있는 그 권리도 얻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창고인데. 여기를 정조준하고 있는 게 하필 트위스티드 마인즈입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 좀 살펴보면서. 오 밍밍. 구멍 내면서. 네. 디스앤버드님 쓰러지고 있고 서르심 주고받으면서요. 오 17게이밍이. 아니 뒤에서. 아. 아. 자세를 맞고 왔어요. 여기 밀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6킬입니다. 니들 어저께 밑에서 도로 쪽에서 자세 좀 잡더라. 바로 날라차기. 네. 자 킬러그 뜨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요. 지금 소름돋았던 건 역시 17게이밍의 투척 정확도죠. 여기까지만. 이러면 트위스트 마인즈와 소닉스가 이쪽에 개입할 수 없죠. 여기 좀 끌어냈고 지금 서클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좋습니다. 팀적인 수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17게이밍은. 다 잡을 생각인가요? 아니 지금 보이는 적도 다 때리고 있어요. 자. 계속 걸고 있습니다. 지금 릴고스트 있습니다. 여기 6킬. 아. 추척 정확도가 너무 좋은 팀이라고. 네. 자 V7도. 자 서클. 지금 서쪽으로 온 상황이고요. 이거 못 버티겠는데요. 이렇게 갉아먹고 나중에 17게이밍은 또 다시 떠날 수가 있거든요. 캐러베로스가 지금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V7이 있어요. 네. 일단 V7 펌핑이 이쪽에서 계속 버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7게이밍도 승부를 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소닉스 먼저 들어가서 안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소닉스 내리는 곳까지 샤오디니까. 와 이거 세 방향을. 자. 자. 그래서 샤오베이 선수 쓰러졌어요. 이러면 V7 펌핑도 올라가야죠. 릴고스트 쓰러집니다. 솔로지. 복수하러 가야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짓는 모습. 쉬림즈와 솔로지가 해줬어요. 자 두 명 기절. 기절 로그 지금 떴어요. 자 계속해서 방해해 줘야죠. 네. 클라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위에 들어오는데. 오우. 그리고 토시가. 샤오베이까지. 하나 좀 던져주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자 수지호 선수가 지금 있고. 연막 뿌려줬습니다. 이거 앞으로 와요. 토시. 토시. 바로 엎드렸어. 자 마무리까지 엎드리고 있어요. 한 번 더. 토시. 자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마무리까지. 또 승범으로 들어가나요. 샤오베이 있어. 샤오베이 있어. 샤오베이 또 가나요. 엎페 있어. 엎페 있죠. 샤오베이 엎페 없죠. 엎페 없으면. 엎페 없으면. 자 여기는 여기는. 쏘고. 여기 자기장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복수 안 주겠다. 와. 이거 체크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구급상자가 여기 많을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를 지금 끌어올렸고. 네. 체크까지 기록했어요. 네. V7도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트위스트드 마인즈. 한 명도 안 죽었고. 순위 점수 들어가죠. 영역도 안정적인. 분지 같은 위치를. 한 5시방향에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조반에도 말씀하셨지만. 트위스트드 마인즈가. 공우리 아래쪽에서 버티는 플레이가. 명품이거든요. 먼저 한 번. 타격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오. 카페 키스. 자 위쪽에서 싸움난 거. 이거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에요. 네. 차라리 소닉스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톤폰 선수가 지금 기절 중인 상황입니다. 한 명. 지금 트위스트드 마인즈는. 다 던지면서 오고 있죠. 정리하기 위해. 그렇죠. 젠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을 통해서 핫싸움. 그리고 이런 싸움을 중요한 게 속도전이거든요. 좋아요. 테라톤 파이브. 그리고 티라톤 파이브도. 아니. 홈그라운드에 힘을 받아서 이거 그냥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죠. 끝까지 정해봐야죠. 자. 선광탄 있는 거 다 뿌리면서. 계속 시간 끌어줘야 돼요. 자. 지금 확킬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더. 자. 잡아낼 수 있나요 테라톤 파이브. 젠지도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젠지도 푸시하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저마이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피오가 쓰러졌습니다. 자. 디지구팔. 피오 확실까지 났고요. 자. 이웨스 하면서. 자. 해우소 안쪽에. 디지구팔이. 아니. 젠지도 무너지면 안 돼요. 디지구팔. 디지구팔이. 장전 이슈. 장전 이슈. 장전 이슈. 문 열고. 문 열고 나와. 살아왔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수습할 시간이 없는 게 트위스트 마인즈가 빨리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네. 저쪽도 손에 먼저 올렸어요. 자. 들어가면서 에스 살리고. 트위스트 마인즈. 지금 3대3 만들 수 있어요. 3대3 만들 수 있어요. 3대3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거리가 좀 있어요. 중요한 건 치킨이에요. 차량을 통해서 빗면까지는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도보로 들어오기에는 이제부터 트위스트 마인즈가 볼 수 있거든요. 로 선수가 수리탄 두 개 들고 있습니다. 자. 차량 타고 이쪽으로 붙었던 건 알고 있고. 자. 트위스트 마인즈한테. 트위스트 마인즈한테. 아. 아. 스바루에게. 이동하다가 여기 정리가 됐어요. 닭 벌리는 플레이. 이 정도 거리에서 트위스트 마인즈한테 안 통해요. 네. 자. 이 싸움을 통해서. 지금 뒤집어 파는 정리까지 됐습니다. 추가 키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만약에 몰래 어퍼커치기. 이런 것들도 이 팀한테는 안 통합니다. 네. 지금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 3명. 오른쪽 방향 쪽을 전부 다 살펴. 아. 이렇게 던져주죠. 한 가지 유리한 게 있다면. 그래도 점자기장 중앙 쪽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 네. 에스더가 조금 더 돌아주는 이 플레이가 먹히지 않는다면. 트위스트 마인드 지킨 확정입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던지자. 열쇠는 에스더가 지고 있어요. 네. 수르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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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박을 수 있는 치킨을 이번 경기에서 가져갔네요. 그 수많은 적들을 제거하면서 정말 엄청난 경기 운영으로 치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승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트위스트 마인드. 수르테나. 즐거운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